안녕하세요. 유럽은 문화언어 종교의 용광로이며 첫 여행에서는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첫 유럽 여행에서 혼란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3년 동안 영국에서 살고 있고 여러 유럽 국가들을 여행한 저는 유럽 여행을 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여행 팁들이 기억에 남을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여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성수기를 피하세요. 이것은 필수적인 여행 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6월 7월 8월을 피하면 찌는 듯한 더위와 인파 또 비싼 가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비야와 니스와 같은 도시들은 관광객들로 넘칠 것이고 이는 긴 줄이 될 것이고 랜드마크들은 많이 붐빌 것입니다. 6월에서 8월은 또한 유럽인들이 휴가를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방문객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봄이나 가을에 여행을 계획하세요. 3월 4월 5월 또는 기온이 더 시원하고 사람들이 훨씬 적은 9월 10월 11월 이때가 최적기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금과 신용카드를 함께 가져가세요. 지폐로 가득 찬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싶지는 않겠지만 신용카드가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의 지역 술집 시장 등은 현금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독특한 맛을 볼 수 없거나 기념품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묵어야 할까요? 유럽 여행에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팁 중 하나는 숙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비행 다음으로 비싼 것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호텔에 머무르기보다 방문객들이 더 저렴한 숙박 시설을 위해 도심 밖에서 머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심으로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과 불편함이 여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이나 기차역 근처의 호텔에 머무르지 마세요. 혼자 여행한다면 배낭여행을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비스 이즈 호텔 트래블로지와 같은 예산 친화적인 체인점이 가족과 그룹에게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음식 팁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음식은 값비싼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여행에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보다 점심 식사에 더 많은 돈을 쓰세요. 레스토랑에서 점심 특선 메뉴를 주문해보세요. 고급 새 코스 요리를 저녁 시간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유럽 식당들은 저녁 식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동 중에 테이크 어웨이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나라의 대형 슈퍼마켓에 가면 가장 저렴하게 괜찮은 빵이나 다른 음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 선택권으로 만약 여러분이 음식 애호가이고 다른 맛을 보고 싶다면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식당이나 길가에 카페를 방문하세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때 항상 다양한 치즈와 현지 와인을 먹어볼 때와 같은 그들의 음식 특산품을 확인해보고 벨기에 있을 때는 다른 종류의 와플을 먹어보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를 방문한다면 그리스 요구르트와 그리스 샐러드의 다양한 맛을 찾아보세요. 제발 세계적인 브랜드 식당은 피하세요. 대신에 그 나라의 전통 음식점이나 술집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맥도널드 버거나 스타벅스 커피를 먹기 위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지 와인이나 맥주를 식사와 함께 드셔보세요. 일반적으로 맛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중 하나는 크로아티아에서 맛본 것입니다. 시내를 어떻게 돌아야 하나요? 시티패스 또는 도보 이용 대부분의 도시에는 다양한 일수의 시티패스가 있으며 대중교통명소 입장, 레스토랑 및 활동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통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만약 당신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산다면 당신의 목적지에 있는 관광 안내서나 공항 키오스크로 향하세요. 유럽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역 문화를 배려하라 모든 유럽 국가들 역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기 위해 도착하기 전에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종교적인 건물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특정 문화나 종교 건물의 초상화 사진을 허락 없이 찍는 것은 매우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이 주체국의 관습을 알고 있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은 안전한가요? 예와 아니요 모두입니다.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물건이나 돈을 뒷주머니나 열린 가방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소매치기가 기다리고 있는 기회의 종류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미행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가장 가까운 호텔이나 큰 백화점 등을 들어가서 피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방문할 예정인 나라에 정치적 불안이 없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때 정치 집회가 한창일 때 헝가리에 갔고 결국 관광을 나가지 못하고 호텔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방문할 각 국가들의 한국 대사관의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를 미리 가지고 가십시오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 있을 때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유럽 도시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멀지 않은 곳들은 도보 여행으로 가십시오. 필수적인 여행 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나는 프라하, 로마, 베니스에서 도보 여행을 했고 방문하는 곳들에 대한 역사, 건축 등 재미있는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지역이 방문하기에 저렴한가요?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동유럽의 나라들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는 정말 매력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유럽을 위한 최고의 여행 팁 중 하나는 당신이 여행하고 있는 나라의 현지 언어로 된 키워드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파리가 여러분의 계획에 있다면 주요 프랑스어 단어들 중 일부를 메모하거나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있다면 기본적인 이탈리아어 단어들 중 일부를 미리 찾아서 가세요. 쇼핑 팁 유럽에서 쇼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은 호화로운 가게와 부티크 가게 대신 지역 시장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시장의 물건들은 놀랍고 생기 있어 보이고 흥정도 할 수 있으며 많은 그 지역의 기념품을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여행자들이 어디에 갔건 가게 주인에게 인사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신을 호감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유럽 여행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트로 만나뵐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